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진영입니다. 마리클레르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용원동. 용원동입니다. 명동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거기인데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는 용원동이라는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77에 70kg요. 프로필의 키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몸무게는 최근에 됐을 때가 70kg였습니다. 좀 성장을 했죠. 명, 명기, 명기탱기, 박계, 박후잉, 명숭아, P, C, O, P 다 마음에 드는데 명기탱기 누구한테나 붙일 수 없는 별명이잖아요. 저한테만 붙일 수 있는 거니까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이라고 나만이 가진 별명이 좋고 P, O, P, O는 저를 나타내는 표정인 것 같아요. 이 표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컬과 춤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춤에 미련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읽습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깨끗하고 청순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 배우상 아니, 진짜 고마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청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추억 속의 첫사랑 이미지. 이거는요, 제가 어떤 그룹에는 이 친구가 첫사랑 기억납니다. 여기는 제가 그렇다. 여기서는 나한테 그러는데 특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봐주시는 시선은 감사하다. 전 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올리면 좀 싸나워 보여서 저는 내려서 좀 그래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이 기뻤어요.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도 제 눈에는 사실 본인께 다 아쉬워 보이잖아요. 누구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서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셨으니까 내가 더 어떻게 더 발전시키면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긴장을 하게 된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ISFJ인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밖으로 나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고 했었는데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펙트 체크 정말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 합니다. 활자를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며 책도 굉장히 느리게 읽으며 한때는 제가 책 허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 팬분들 이 작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은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추천할게요. 이제 책 얘기는 스탑! 그만! 정말 영화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밤을 새기에는 이제 몸도 피곤하고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추천할 게 있으면 SNS로 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떻더라 저게 어떻더라 라는 대화를 이제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추천까지는 가능하니까요. 헤어질 결심을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커먼 커먼이라는 영화예요. 와킹 피닉스가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도 영화관 가서 봤는데 좋았습니다. 추천! 진짜 많이 먹는데 요즘은 안 먹기 시작해요. 관리도 해야 되고 예전에는 그런 걸 먹어도 별로 살이 그렇게 찌거나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냥 풍선 같아요. 물풍선! 넣는 순간 쑥쑥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군침이 보인다. 아, 진짜요? 진짜 고마워요. 아, 제가 홈롬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세 가지가 있네요? 전 기본을 제일 좋아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마리클레르. 네,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가새 여러분 네, 오늘 제가 마리클레르의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체크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팩트도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꼈고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